난 넌 보아요 한계야 북한에선 달거리 400개 그래야죠 겨눈도 좋고 기부도 좋죠 우리 모두 동참합시다 문물교환으로 기부를 한다? 정말 좋은 아이디언데 혹시 이 큰머리에서 나온 거야? 가자! 문물교환할 첫 주사를 만났어요 멋진 사람들인데요 약간 힌트를 누르자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그룹 어떻게 보면 저희 조카 같은 아이들이에요 조카? 삼촌이라고 부르는... 아니요 친한 친구들이에요 너를 사랑하라 너를 사랑해 그게 후회 없기에 좋았던 기억만 가져가라 안녕하세요 정말 이거는 명예로 온 줄 알아요 박수 박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아끼고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그런 물건을 내가 오늘 갖고 왔어요 뭐지 일단 너무 궁금한데 빅뱅은 그럼 어떤 물건을 내놓겠어요? 일단 시계 나옵니다 시계 저는 그럼 이거 신발 신발 저는 반지 반지 저는 그럼 제가 입고 있는 이 자켓을 그리고 마지막 승리는? 저는 굉장히 뜻깊은 것을 받고 싶어요 지금 어... 죄송한데... 들어주시겠어요? 하하하하하 방송 중에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하하하하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저 정말 이... 짜!! 이 티셔츠를 받고 싶습니다 오늘 소역부터 입고 있었던 이 티셔츠를 거의 땀이 담겨있는 이 티셔츠를 받고 싶습니다 티셔츠가... 뜻이 깊은 게요 색깔이 다섯 개예요 초록색, 노란색, 주황색, 보라색 그리고 파란색이 있는데 다섯 개의 색깔이 빅뱅을 상징하는 그런 티셔츠입니다 지금 방금 만들 것 같은데요? 만들어낸 거죠?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급하게 만들었는데 제가 그러면 굳히기로 개인기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태봉 씨, 윤상현 씨 성대모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줌마 아까 뭐 기분 안 좋은 것 같으니까 내가 노래 한 거 부를게요 이거 듣고, 김정은 풀어요 이거 듣고, 김정은 풀어요 이거 듣고, 김정은 풀어요 네 최종적으로 샤넬께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승리 티셔츠로 일단 정해요 선물이래 교환 선물을 교환할 거 정말 이거는 나는 없으면 못 살아 근데 내가 내놓는 거야 아,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뭐 오길래 이렇게 내가 정말 큰 마음으로 내놓는 건데 자, 공개할게요 준비해요 네, 준비하고 정말 이 물 한 병이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물 한 병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물 한 모금 때문에 저기 먼 곳에는 아프리카에는 정말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또 이 물 한 병을 위해서 정말 먼 곳을 막 이렇게 걸어서 막 산을 넘어서 가서 물을 구하러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 물이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겠고 이건 정말 항상 저희들한테 흔하게 격해있으니까 정말 모르는데 이게 샤니 형이 첫 번째 주자로 우배들인 복댕을 이렇게 이렇게 함께 거쳐갈 수 있는 영광을 물게 해주셨다고 그걸 또 물도 정해주셨다고 믿고 그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배울 수 있는 기분이 좋습니다. 천연과 물이랑 저희의 티셔츠랑 물물 교환을 했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일에 참여하니까요. 저희들의 기분도 2배, 3배가 되는 느낌이네요. 다음 참여하시는 스타분들도 그 기쁨을 만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저희가 내놓게 된 물건도 티셔츠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싸인 티셔츠 소중하게 받아주시고요. 저희가 드린 것보다 더 큰 곳에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빅뱅!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빅뱅!